두 번째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시기 전에 제가 교수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좋은 주식 연구소를 봤는데 3%와 같이 찍은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쯤 협업을 저희 연구소랑 3%랑 협업이라는 건 그렇죠. 저희야 스몰 피쉬고 여기는 큰 피쉬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지난주에 촬영한 거가 오늘 처음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지금 퍼가 10배인데 대만의 TSMC는 20배, 엔비디아는 40배인데 모가 생기면 삼성전자가 이제 경영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IT 제조업체잖아요. 그런데 모가 바뀌면 퍼가 12배, 15배가 될까. 그래서 이제 대만의 경우 TSMC가 35년 역사 동안 항상 주주친화적으로 경영을 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97년에 이미 주식은 미국에 상장했어요. NYS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냐면 현금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그걸 활용해서 자사주를 사고 일부 소각하고 일부는 미국에 상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와 별도로 미국의 삼성전자 주식이 애플, 테슬라 같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TSMC는 되고 그래서 뭐 수억스 같은 반도체 지수가 TSMC 사고 그래요. 삼성전자는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미국 IB 대표 두 분하고도 체크를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하니 전혀 문제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주청하니 삼성전자. 삼성전자.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전자가 이렇게 지금처럼 저 평가받고 있는 게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이고 그 릴레이팅 대응이 사실 중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불가능한 건 아니고 워낙 또 좋은 회사고 현금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오늘 또 교수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이제 사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전쟁 이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보시는 러시아가 또 이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작년 말에 조금 시장을 조심하자 그러고 한 달 전만 해도 장이 이 정도 빠졌으면 좀 더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가장 최악의 컴비네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저성장 고물가로 가면 증시에 가장 안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옛날 제가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옛날 소련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미, 소련을 생각하면 러시아가 진짜 엄청나게 큰 나라로 생각하는데 경제 규모가 두 나라가 11위, 12위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서 GDP 비중으로 보나 무역 규모 비중으로 보나 2% 미만이니까 그 존재감이 많지는 않은데 원유 생산에 있어서는 11%를 차지하고 러시아가 천연가스는 17%.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독일 같은 나라가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 원유를 수익금지를 하려니까 독일이 일단 노 했거든요. 그런 게 유럽의 대부분 국가, 특히 독일하고 이태리 이런 데가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4, 50%. 그러니까 이제 겨울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더블로서 밀, 이런 옥수수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존재감이 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의 금융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유 얘기, 원유가 실제 코로나 전만 해도 50달러 하던 게 지금 120달러니까 한 1.5배 올랐고 천연가스는 신고가 갱신하고 그런데 실제 밀도 불과 작년 5월만 해도 600달러 하던 게 지금 12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밀도 이미 이번에 러시아 가태가 나기 전부터도 에그리플레이션이라고 농산물값 올라오는 것처럼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특히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밀 생산되고 그런 재고가 세계의 각국으로 수출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원유, 알루미늄 이런 커머리티 상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죠.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스태그필레이션에 대한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스태그필레이션이 뭐냐 하면 원래 스태그넨트, 경제가 멈춰있다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져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그 결과 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고 그 결과 기업이익이 이제 주춤하는 겁니다. 되게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그래서 과거 한 20년은 가장 좋은 컴비네이션이 뜨뜨미지근한 경제성장을 하고 기업이익은 그것보다 좀 늘어나면서 저인플레 저금리면 기업이익에 증가하는 데다가 퍼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퍼가 20배가 넘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건 진짜 기업이익이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증가율이 아니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악의 컴비네이션이 돼서 아마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어제 미국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미국 연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스택플레이션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미국이 노동자가 부족해서 근로자 임금이 한 5, 6% 오른다 해도 실제 CPI가 그거보다 더 성장률이 높으니까 기업 근로자들은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를 차감한 자기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만큼 구매력이 준다는 얘기죠. 그만큼 구매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경제는 증시되고 있지만 심리인데 이 부분을 파웰이 시장과 교감을 잘할 텐데 진짜 이걸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건지 상당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한 달 전보다 좀 더 많이 됩니다.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지금 미국인들이 지금의 주유소 감에 기름을 넣을 때 지금 가격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가격을 지금 보고 있다. 지금 20대다 30대 초반이 볼 때는 지금 미국은 펌프 프라이스라고 그러죠. 가스 넣는 건 펌프라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지금 1, 20년 동안은 보지 못한 가격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미국은 보통 가구에 자동차가 한 2.5대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장거리를 뛰니까 휘발유값이 많이 올라가면 직접적으로 가게 구매력 소비가 위축이 돼서 그런 면에서는 또 오히려 전기차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호재가 이럴 기회에 전기차를 스위치를 하자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들이 한 5만 불씩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겠네요. 정말. 전기차. 그렇죠. 최근에 사실 이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부담 주는 게 제일 부담을 주는 건 사실 기존에 연주전의 정책들 같은 것들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터지면 장기화되는 추세에 있고 제니엘라 같은 인물들도 사실 하반기 되면 물가 인플레가 3에서 3.5% 안정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와 관련된 것들은 다 타격이 있고 시장이 놀라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반대로 EV라고 부르는 일렉트릭 페이클은 더 또 수혜를 보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임팩트가 왔을 때 이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거 아니고 긍정적인 면만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EV가 확실히 좀 관심을 많이 받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좀 더 이번은 아니고 2, 3년 후에 미뤄야지 그런 분들이 진짜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전기차를 사야지 그런 대체 수요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국제 시장에서 단기금리 2년짜리랑 10년짜리 장기금리의 관계를 보면서 무슨 시그널을 주느냐를 많이 해석하는데 최근에 보면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영어로는 플래트닝 평평해진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데 단기금리가 올린되는 것은 통화 긴축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고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게 둔화가 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는 어떻게 보면 스택플레이션의 시그널을 조금 던지는 그런 채권 시장의 의미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아침 방송에 전화 2학년 교수가 여러 번 얘기하다시피 미국 주가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아서 퍼가 한 23배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9배 정도 수준이니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맷집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겪는 경기 둔화는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또 전개될 수가 있어서 하여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또 종목을 보면 아마존 같은 게 거의 30% 고점에서 주가가 빠졌고 나이키 같은 데도 20% 이상 빠졌고 LVMH라고 최고의 명품 회사도 주가가 20% 이상 빠졌어요. 그런데 너무 진짜 좋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과거에 우리가 못 보던 퍼에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비관과 이런 기회 밸류에이션상 기회가 좀 상전하는 하여간 섣불리 이렇게 쉽게 포지션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퍼가 좀 많이 빠지면 과거에 봤을 때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위치가 16배, 17배 이런 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면 조금 내려온 상황이니까 매수세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여전히 시장이 많이 되고 그러는 게 또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조건 다 달려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경계를 해야 되고 혹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기업이 주가가 한 30%, 40% 빠졌으면 몇 주간 아니면 두세 달 나눠서 언제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간 리스크 관리는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유가가 또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저희 교수님께서 테슬라를 또 언급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왜 테슬러 얘기를 들고 나왔냐 그런 얘기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인 것처럼 고유가로 가니까 전기차에 대한 다시 또 인식의 전환이 있을 것 같고 다른 것은 테슬러가 지금은 공장이 실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중국의 상해 최근에 완공된 상해와 프레몽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 건너편에 있는 공장에서 거의 한 반반 50대 50을 생산하고 작년에 한 94만 대 만들었죠.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지금 독일의 베를린 공장 그다음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겼죠. 그다음에 머스크도 주소를 일로 옮겼고 세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두 공장이 가승인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다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독일은 까다로운데 공장이 돌아가면서 다시 투자가들이 그런 점을 주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00만 대 생산 규모 조금 넘는 것을 갖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베를린에 25만 대 오스틴에 25만 대 그다음에 프레몽 상해가 조금 더 증설을 하면 한 3년 이내에 200만 대가 추가로 증설이 돼서 300만 대의 생산 규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을 늘리려고 고민을 하는데 여기는 확실히 검증된 그다음에 거의 확실히 완성이 가능한 그런 공장 설비가 지금 준비 중이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일단 두 개 새로운 기가 공장이 돌아간다. 그런 얘기고 이건 제가 작년 여름에 프레몽 공장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하는 경험이다. 제품 써보고 공장 가보고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공장에 못 들어가죠. 외부인이니까. 하지만 그 뒤에 인근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아마 테슬러가 이 부지의 옛날에 계획할 때도 몇백만 대 규모를 갈 걸 이미 계획을 하고 여기는 옆에 주택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하청업체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만 해도 지금 60만 대에서 130만 대로 곧 간다.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중장기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한 8, 9년 후 2030년이 되면 테슬라 전기차 생산 규모가 지금 100만 대에서 700만 대가 간다고 그 정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년 동안 매년 25% 판매대수가 증가하는 건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이 천만 대 규모 가는 데가 도요다, 복스와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충분히 이런 계획은 달성할 수 있고 그러한 성장이 결국 주가를 뒷받침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공장, 기가 팩트리가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그 수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환경단체가 세서 심지어 여기 뱀의 서식지인데 걔네들 어디 가라고 공장을 짓냐 그래서 반대 많이 해서 2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동을 할 수 있는 청신호고 이미 자동차는 물량을 만들고 있는데 완전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아서 조금 몇 주가 더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공장이 본사를 이전한 텍사스 오스틴 기가 팩트리 여기 보면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기가 팩트리 라는 것은 생산 과정이 수직 계열화가 다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특징이 모델 Y가 처음 생산될 텐데 이 공장에서는 베를린도 모델 Y 테슬라가 가장 미는 차종이죠. 그런데 성능이 좋은 효율이 높고 주행거리가 먼 4680 배터리를 장착을 처음 할 것이다. 그래서 왜 4680이냐 하면 높이가 8cm, 나비가 4.6cm 그래서 이것은 주행거리가 더 한 20% 길어서 750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왕복하고 대구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페네소닉이 지금은 일본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4680을 여기 공급할 것이고 지난주에 또 페네소닉이 테슬러랑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조원을 들여서 조만간 미국의 신규 공장을 별도로 이런 용도로 짓겠다,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테슬러의 성장 중장기 계획은 착착착 잘 진행 중이다.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체의 캐파가 10년간에 걸쳐서 7배 증가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고 사실 테슬러에 대해서도 최근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생산 용량이 전부 다 매출로 연결되는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리로 25%씩 증가한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거죠. 항상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습관,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런데 이제 결국 이렇게 성장이 돼도 그 기업이 돈을 얼만큼 버느냐 수익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조업체 아니면 자동차 업체 치고 드물게 20%의 영업이익률을 테슬러가 작년에 찍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0% 넘는 영업이익률은 페라리밖에 없습니다. 3억, 4억짜리 슈퍼카를 만드는데 그런데 GM 포드가 작년에 좋았다고 해도 영업이익률이 10% 수준이었는데 그거에 이미 2배죠. 그런데 100만 대도 안 만드는데 20% 마진이니까 이게 이제 생산 규모가 300만 대, 500만 대 가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면 비용이 이제 차당, 단가가 낮아지면서 이제 더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이 업사이드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는 항상 얘기하는 게 3년 전만 해도 테슬라는 주가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거 퍼도 없고 적자인데 그다음에 2년 전만 해도 퍼가 200배라 얘기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워낙 좋아지고 올해 내년도 확실히 좋아질 것이 거의 왜냐하면 차 만들면 다 팔리니까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가격도 지난주에 리비아는 가격을 올린다 그랬다가 꼬리를 내렸죠. 다시 취소를 했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항의를 해서 그런데 테슬라는 가격을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후 전망으로 앱이 앱 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이제 30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2년치 전망을 갖고 이 회사 이제 이 정도 밸류가 되네. 그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달러에서 변동성도 있고 얼마 전에는 700달러 정도까지도 빠지고 했는데 제 생각에 3년, 5년 길게 보면 상당히 지금 수준이 매력적인 수준이 아닐까. 오히려 성장성이 높아서 병정성이 높지만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는 많지 않은 주식 같아요. 오히려 성장 계획이 확실하고 이 모든 게 딱딱딱 짜여져 있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을 하면서 가끔 이제 저희 너무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보다 보면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게 저 혼자 이제 생기는 게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끌리나요?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아 이거 방송 끝나고 빨리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희가 여기 디스클로우셔 붙이는 것 같이 종목을 매수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분석을 하는 거죠. pg님께서 그거는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 하면 또 포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자동차인데 사실 테슬라도 물론 좋은 기업이기지만 미국에서 또 미는 포드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나요? 테슬러는 독보적인 포지션이지만 요즘 GM, 포드 다 잘하고 특히 전기차는 포드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테슬러가 1조 달러의 가치를 받는데 포드 CEO가 진팔리라고 이런 쪽에 되게 눈을 뜨고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포드가 모멘텀이 좋아서 작년에 시가총액이 GM을 뛰어넘고 그랬었죠. 그래서 투자가들이 포드가 전기차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데 분사에서 따로 상정을 하면 그러니까 분사 후 상장, 한국에서 LG 앤서라는 것 같이 그렇게 상장을 하면 많은 시가총을 받을 텐데 그런 압력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우리는 전기차의 최우선 프라이티를 두지만 회사 내 독립 부서로 남아 있는다. 하지만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따로 독립된 부서로 재무제표도 따로 갖고 가고 CEO도 별도로 갖고 가고 CEO는 아니죠. 사장급을 둘이 따로 갖고 가고 내년 2023년부터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양사가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두 회사가 한 회사 우산의 엄브렐러에 있음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시네리지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사를 했는데 과연 투자가가 테슬러가 이렇게 몇 년, 5년, 10년 앞서가는데 포드가 그거보다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데 얼마만한 시가총액을 부여할까? 실제 오히려 생각보다도 기대에 실망할 수 있으니까 끌어안고 가겠다. 그래서 진팔리가 한 두 달 전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야후 파이낸스랑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전기차에서 두 개 있는데 미국은 테슬러, 그 다음에 중국은 니오 니오 주가가 최근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기가 진짜 바라는 것은 빨리 전기차 생산 규모가 포드가 60만 대를 가면 좋겠다. 이것은 테슬라가 이미 2, 3년 전에 달성하고 테슬러는 올해 150만 대를 가겠죠. 그래서 격차는 확실히 있고 제가 겨울에 또 포드 딜러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스탕의 마크2라고 무스탕이 옛날에 젊은 미국인들의 로망이었거든요. 영화도 여기 무스탕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마크2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 여기 보면 약간 그 제니시스 G70인가요? 그 스타일 같고 이게 값이 한 5, 6만불 합니다. 꽤 비싼데 모양도 괜찮고 안에 타보니까 잘 만들었는데 그래도 테슬라 모델 Y보다는 한 2%가 아닌 10%가 좀 부족하다. 저는 테슬라를 지금 5년째 저희 집 타고 있고 모델 Y 제가 시승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포드가 진짜 잘하는데 그래도 테슬라와의 간격은 상당히 멀다. 그런 점에서 두 회사 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포드는 그만큼 퍼가 7, 4패니까 저 평가 돼 있죠. 사실 이남우 교수님께서 저 10%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제가 느낀 거죠. 2%는 아니고. 그런데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차를 제가 직접 몰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퍼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 안에 타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피니시, 그다음에 테슬라는 제품의 피니시 완벽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데 그런 거는 또 여러 가지 기사 같은 데를 봐도 조금 테슬라와의 격차는 상당히 있다. 그런데 포드 전기차는 하여간 잘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GM이 되게 특히 여성 CEO 메리바라가 잘 합니다. 그러는데 전기차에서는 불행히 LG 앤솔이 공급한 배터리가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가장 전기차 전략의 핵심인 자동차가 볼트가 당분간 리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주춤한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GM도 그렇고 포도 그렇고 배수진을 치고 전기차 전략을 한다. 그러니까 GM 같은 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성숙된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변동성, 기업이익의 변동성은 높고 장기적인 성장성은 떨어지는데 이런 데들은 배당을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을 많이 못하니까 한 4, 5% 배당 수익률이 보통 정상인데 작년에 배당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래서 그 이유는 메리바라가 우리는 주주와 고객을 위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십조 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재원을 저축하기 위해서 배당을 안 한다. 주주들이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이 CEO가 워낙 시장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진짜 이런 성숙된 오래된 회사가 배당을 안 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진짜 배수진을 치고 1, 2조라도 절약을 해서 그 돈을 미래의 전기차, 자율주행에 투자하겠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하여간 진짜 경쟁이 전기차를 둘러싸고 새로운 전기차 회사 테슬러, 리비안, 루시리든 데랑 기존의 업체, 복스와겐이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다. 그래도 테슬러가 상당히 여러 면에서 앞서고 소프트웨어가 한 4, 5년 앞선다고 소프트웨어 CEO하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프리미엄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테슬라가 너무 좋은 위치고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후발주자로서 사실 루시드나 리비안도 있고 오늘 나온 포드나 GM이 테슬라의 어떤 후발주자로 혹시 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테슬러의 고위 임원 한 분한테 지인이어서 물어보면 가령 복스와겐 그룹, 폴쉬랑 아우디가 전기차를 잘합니다. 폴쉐 같은 데는 9.11보다 요즘 타이칸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거든요. 저도 그것도 시승을 해봤는데 그런 데랑 타이칸의 고객하고 또 테슬러 고객은 틀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1억 5천만이고 테슬러는 물론 S 모델 같은 게 1억이 넘지만 모델 Y랑 3는 5천만 원에서 한 7, 8천만 원 사이 아니에요. 고객이 틀리고 또 GM 포드는 이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포드도 모스탕 마크2 같은 경우가 옵션을 다 장착하면 7, 8천만 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격을 내고 포드 머스탕을 탈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낮은 아주 기본 기종인 사람이어서 조금 고객이 약간은 오버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경쟁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네요. 오늘 저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희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이제 다행인 2만 원을 버는 더 좋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